안녕하세요. 마아킴의 Huffington Post No. 71 들어가겠습니다. 자, 간만에 거의 일주일을 지금 강의가 쉬었고요. 다시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 출장 마치고 지금 토론트로 돌아와 있고요. 녹음하는 시간이 여기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이고요. 한국 시간은 지금 2시 30분 새벽이네요. 좀 멍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주제가 Japan Ready to Intercept North Korean Missiles.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우리 Huffington Post에서 처음 다뤄보는 주제입니다. 오케이, 한번 봅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어떤 주제를 다루면서 훨씬 더 다양한 어떤 표현 방식에 노출이 되겠죠. 백신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한번 이 주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Japan Ready to Intercept. Be Ready to,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의 뜻이죠. 앞에 B 동사가 생략됐을 뿐이죠. 주로 이런 시사어처에서 친문이나 혹은 잡지의 시사어처에서 B 동사 생략하고 주제문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So, Japan Ready to Intercept. 일본은 North Korean Missiles, 북한의 미사일을 intercept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었네요. Intercept 하면 원래 가로채다의 뜻이지만, 이런 군사용에서 intercept가 되면 요격하다라, 혹은 공중에서 폭파하다라는 의미로 생략니다. 그래서 North Korean Missiles을 요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있네요. 오케이, Tokyo April 5, Reuters가 지금 이 기사를 보내고 있고요. 내보내고 있습니다. Japan will strike any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that threatens to hit Japan in the coming weeks after Pyongyang recently fired medium range missiles, a government source set on Saturday. 자, 볼만한 표현들 많습니다. Japan will strike. 일본은 때릴 것이다. 스트라이크 할 것이다. 무엇을 때리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할까요? Any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어떤 것이든 북한의 Ballistic Missile,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냥 미사일이 아니고요. Ballistic이 붙게 되는데, Ballistic 하면 우리가 탄두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사일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러 사용됩니다. 탄도미사일은 결국에 공격용이죠. 그 미사일에 탑재된 것이 Ballistic, 탄도니까. 하지만 아니면 인공위성을 넣어서 이걸 발사체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는 공격용의 탄도미사일을 영어로 Ballistic Missile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ICBM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ICBM, 냉전시대 Cold War에서 Russia하고 Soviet Union이었죠. 그 당시 때만 해도 소련 연방하고 미국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ICBM을 가지는 거냐. ICBM은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의 약자거든요.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하죠. 그 경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탄도미사일을 Ballistic, 공격용 탄도미사일을 Ballistic Missi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ny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을 Strike 할 것이다. 어떤 Ballistic Missile입니까? That threatens to hit Japan in the coming weeks. 다가오는 몇 주 후에, 몇 주 동안에 일본을 때릴 것이라고, Hit 할 것이라고, Threatens 할 것으로 위협이 되어지는, Threaten to 하게 되면 위협이 되다 했듯이 되니까, 위협이 되어지는, Ballistic Missile은 어떤 것이든, Will Strike, 요격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유죠? After Pyongyang recently fired medium range missiles. 평양이 이런 한 국가의 수도가 앞에 나오게 되면, 그 국가의 정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죠. Washington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되면 미합중국, 미국의 행정부를 의미하고, Seoul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Seoul이라는 시티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국가의 한국 정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recently fired, 최근에 fired, 발사를 한 이유입니다. Medium range가 되면 중거리예요. Medium range, short range 하면 단거리죠. Long range, 장거리입니다. Range가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렇게 범위를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는 거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을 평양이 최근에 발사한 이후에, 이후에, 일본은 will strike any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that threatens to hit Japan in the coming weeks.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제일 뒤에 나오죠. A government source said on Saturday. 뉴스에서 잘 나오죠. A government source라는 말, 정부의 한 소식통이라는 표현. 우리가 전문적으로 한국 기사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정부의 한 소식통은 말했다. 이럴 때, 정확한 영어의 표현은 A government source said가 됩니다. Source는 출처, 근원, 근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A government source가 나오면, 뉴스에서 나오면, 소식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행정부의 소식통이 set on Saturday, 토요일날 말을 했습니다. Defense Minister, its naughty or no dera, issued the order. Defense Minister 되었죠. Minister 하게 되면 장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efense Minister 되었으니까, 국방부 장관 정도가 되겠습니다. Defense Minister인 its naughty or no dera는, issue the order, order 하면 명령이죠. 명령을 issue했다, 발표했습니다. issue the order, 어떤 명령이죠. which took effect on Thursday. 목요일날부터 take effect한 명령을 issue했습니다. take effect 무슨 뜻입니까? 이 fact 앞에 관사가 붙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take effect 하게 되면, 시행이 되다, 혹은 효력이 발생이 되다. 이번 조치는, this measure will take effect from tomorrow on, 이렇게 되었죠. 이번의 measure 조치는, will take effect, 효력이 발생된다, from tomorrow on, 내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할 때, 그 의미로서 행되는 표현이 take effect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혹은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다 하게 되면,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take effect, 그렇죠? when will it take effect? when will the policy take effect? 그 정책이 언제 효력이 발생됩니까? 할 때도, 그렇죠? 사용되는 표현이죠. take effect,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hich took effect on Thursday, 목요일날 그 효력이 발생했던 그 명령서를, 명령을 이슈했습니다. and runs through April 25, 그리고 그 명령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runs through April 25, 그래서 4월 25일까지,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쭉 계속해서 라는 어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사인 through를 사용했죠. runs through April 25. April 25는 어떤 날입니까? 동격의 표현이 뒤에 나오네요. April 25, the day that marks the founding of North Korea's army. 북한의, 북한 육군이죠. 아미의 founding, 창설이죠. founding 되었던 것을 marks, mark 하면 기념하다, 길이다의 뜻이 있죠. 흔적을 남기다의 뜻도 있지만, 흔한 그 North Korea's army의 founding을 기념하는 날인, 그날인 April 25, 그렇죠? 북한 노동, 군사적이대,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창설된 날입니다. 날이 April 25인데요. 그날까지 그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네요. The source told Reuters on condition of anonymity, 이래였죠. 자, 그 소식통은 Reuters에게 말했는데요. Anonymity라고 하면 그 익명이란 뜻이에요. 익명을 anonymity, knee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anonymity가 됐는데 익명의 조건으로서 자기 자신의 출체를 밝히지 않겠다는 익명이라는 조건 하에서 Reuters의 The source가 말을 했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뭐 여러가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Following the order meant to prepare for any additional missile launches, a destroyer was dispatched to the sea of Japan and will fire if North Korea launches a missile that Tokyo deems in danger of striking or falling on Japanese territory. The source said, following the order, 그 명령에 따라서 following the order에 따라서 meant to prepare, 어떤 명령이죠? meant to prepare for any additional missile launches. 어떠한 추가적인 미사일의 발사를 위해서 meant to prepare,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명령에 따라서 mean to 하면 반드시 뭐뭐하다, 진정으로 뭐뭐하다, 진심이다 이런 뜻이 mean to로 사용되죠. I mean it, 신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나는 그것을 의미한다가 아니고 진심입니다. I mean it, 정말입니다. I mean it. 그래서 mean to가 되면 진정고 의도적으로 뭐뭐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꼭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떠한 추가적인 미사일의 발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꼭 준비를 우리는 할 것이라는 그런 작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following the order에 따라서 A dispatcher was dispatched. A destroyer was dispatched to the sea of Japan. Sea of Japan이라고 썼습니다. East Sea가 아니고요. 자, 뭐 요즘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East Sea인데 여기서는 The Sea of Japa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씁쓸하죠? A destroyer, okay? The Sea of Japan, 제가 이걸 바꿔버리겠습니다. 우리 기사에서는 East Sea로 그냥 바꿔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 destroyer, destroyer 하게 되면은 구축함을 의미해요. 해군의 구축함을 destroyer, 그렇죠? destroy가 파괴를 의미하고요. 파괴자니까 여기서는 구축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해군의 구축함이 was dispatched. dispatch가 되면은 급파하다, 혹은 급히 파견하다, 이런 의미로 생긴 것이 dispatch입니다. 그래서 동해쪽으로, right? ESC 쪽으로 dispatch되었습니다. And will fire if North Korea launches a missile. 그리고 fire 할 것이다, 발사할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North Korea, 북한 측이 launches a missile,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that Tokyo dims in danger, 어떠한 미사일입니까? 도쿄가 dims in danger of striking or falling on Japanese territory, 그렇죠? 일본이 dims함의 몸으로 여겨지다의 뜻이 되는 것이죠. 도쿄가, 이때 도쿄는 또 국가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 행정부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일본 행정부가 dims in danger of striking, 강탈을 할, 그렇죠? striking 할 것이라는 어떤 위험에 처해져 있다고 간주되어 간주하는 그렇게 여겨지는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혹은 falling on Japanese territory, 일본의 영토죠. territory에 falling on, 떨어질 것이라고 간주되어지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will fire, right? 발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말했죠? The source set, 그 소식통이 말을 했습니다. Tensions have been building between North Korea and its neighbors. Tensions have been building, 그렇죠? Tension builds, 그러니까 하나의 짝이죠. 하나의 궁합입니다. 긴장이 고조되다, 긴장이 조성되다 하게 되면 the tension builds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긴장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장이 고조된다 할 것 같으면 the tension heightens, heighten이란 표현이 아니면 builds up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표현은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tension builds, 긴장이 조성된다. Tensions have been building, have been building 되었죠. 긴장이 조성되어져 왔습니다. Between North Korea and its neighbors. 북한과 그 다음에 그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긴장이 조성되어져 왔죠. Since 평양, in an apparent show of defiance, fired two 노동 missiles on March 26. 언제 유죠? 평양이 또 나왔죠. 국가의 수도는 그 국가의 정부를 의미한다는 점. 그래서 평양이 in an apparent show of defiance가 됐는데 defiance가 되면 과감한 저항이라든지 반항 혹은 도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defiance입니다. 명백하게 그 반항이라고 하는 과감한 어떤 도전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서 in an apparent show of defiance가 바로 그러한 명백한 저항이라든지 반항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보여주는 것이 show인데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in an apparent, 분명하게 반항하고 도전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서 평양이 fired the two 노동 missiles on March 26. 3월 26일 날 두 개의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이후에 tension이 have been building between North Korea and its neighbors. 그 이후 사이에서 그러한 긴장이 조성되어져 왔습니다. Just as the leaders of Japan an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re sitting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일본의 지도자들과 South Korea의 지도자들과 and the United States의 지도자들이 were sitting down, 함께 앉아 있었던 그 시점에 뭐하기 위해서죠? To discuss contain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죠. 위협에 관한 containing, 뭘 담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sitting down, 함께 자리에 앉았었던 그 시점인 March 26에 두 개의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는 tensions have been building 되었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되겠습니다. That first firing in four years of mid-range missiles In four years, 4년만에 행해진 그러한 첫 번째 firing, 발사죠. 무엇에 발사합니까? Mid-range missiles,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입니다. 어떤 발사죠? That can hit Japan. 일본을 때릴 수 있는 그러한 중거리 미사일이죠. 일본을 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4년만에 최초로 다시 발사한 그것은 발사한 그것이 followed, 뒤따랐다는 거예요. Followed a series of short range. 그 뒤에 뭘 뒤따랐습니까? 1년이 계속되는 이 a series of가 됩니다. 1년의 short range. 단거리죠. 단거리 rocket launches over the past two months. 지난 2개월 동안 short range rocket 발사를 그 뒤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a follow b가 되면 b를 a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행해진 겁니까? b가 먼저 행해진 것이죠. 그래서 지난 두 달 동안 short range rocket launches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두 달 동안 1년의 단거리 rocket 발사를 뭐가 뒤따라간 겁니까? 4년만에 최초의 first firing 두 개의 노동 미사일 mid-range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 되겠네요. 그 노동 미사일은 노동 탄도 미사일은 fell into the sea 바다에 빠졌죠. 떨어졌습니다. after flying 650km 650km를 날은 이후에 약 400마일 정도가 되겠네요. 이 거리는 어떤 거리입니까? short of maximum range thought to be some 1,300km 일본에서 말하기를 이 거리는 maximum range 최대 사거리가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thought to be some 이때 some은 about을 의미합니다. some 20가 되면 about 20를 의미하죠. 그래서 some이 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약 1,300km로 생각되어지는 maximum range 최대 사거리보다는 짧은 650km를 날은 이후에 그 바다에 빠졌다라고 Japan 일본 측에서 말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군사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다른 백신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